힙합신의 트렌드, 그 중심의 선남자, 대세의 뮤지션 제이팍 그의 리자의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가 탄생되는 이곳 모아비자 하천 트렌드 센터들이 모인 이곳에 새로운 슈로가족이 있다고요? 5, 2, 3, up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자 슈퍼맨이 들어왔다 2024년 첫 번째 뉴가족입니다 스트릿 댄스 크루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이자 러브엄마 허니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별과 언니들 싸웁니다 2022년 최고의 유행어의 주인공이자 화려한 무브로 춤만 췄다 하면 화제의 중심, 급이 다른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에게 감탄을 선사하고 신드롱급 인기의 댄스 서바이벌에서 당당히 우승까지 거머쥔 스트릿 댄스 서바이벌의 시장이죠 멋있어요 그 이후로 꾸준히 안무가로 활약 중인 24년차 댄서 저 허니제이가 슈돌 가족으로 합류했습니다 네 저예요 여러분 저입니다 화니제입니다 네 우와 저도 기사로 접했습니다 슈돌에 우리 러브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우리 러브는요 네 일단 머리가 작아요 아빠 닮아서 그래서 제가 제발 아빠의 최애만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얼굴이 정말 작고요 다리도 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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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잘 먹어요 최고예요 또죠 그리고 애기 때도 분유도 막 먹다가 말다가 먹다 말다가 이러는 애기들 되게 많다 그러는데 러브는 원샷 한 번에 지금도 너무너무 잘 먹고 이야 네 그래서 너무 이쁘죠 잘 먹고 낄죽낄죽한 우리 러브 이제 만나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2022년 한 살 연아 모델과 깜짝 결혼을 발표했죠 혼난 남편과 함께 소중한 선물이 또 찾아왔고요 그 선물이 2023년 4월 5일 러브가 되어 제품에 쏙 안겼답니다 결혼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엄마가 된 허니제이 씨는요 일할 때는 다시 다시 그게 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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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라 있으면 해피 해피 상태입니다 하지만 늘 행복할 수 없죠 에이 빨리 가야 돼 초고 엄마한테는 하루하루가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빨리 가야 돼 전쟁이네 전쟁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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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개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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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5 6 7 8 1 2 3 4 5 6 7 8 연말에 엄정화 언니 콘서트가 있는데 정대영 오빠가 게스트로 초대가 됐는데 재영 오빠가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자들이랑 같이 준비하려고 왔어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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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고 탁 이렇게 내려주면 돼 하고 골반 골반 어디 갔어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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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나요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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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짠 저희 로그는 태병으로 불렀고 그대로 또 이름이 된 케이스거든요? 신보기의 날 태어났고요 이제 9개월 차 됐어요 그리고 또 인상파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인상을 쓰고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심각했네 엄마 닮았네 이제 약간 지금은 엄마밖에 모르는 엄마 껌딱쥔인데 아이고, 좀 빨리 먹을래요, 빨리 주세요 밥도 먹고 싶고 엄마도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 껌딱쥐 식이여서 진짜 힘드시겠어요 왜 이렇게 막혀요? 내려놓으면 울어서 지금 힘들어 죽겠지 아니 운동할 때도 왕빠하고 파이팅 왔다 따다다 좀 도둑이 있네 엄마 보너포도 해주고 좋겠다, 여러분은 너무도 이렇게 줘 아, 너무도 이렇게 줘 아, 너무도 이렇게 줘 있다, 있어, 그렇죠? 이렇게 안에 있네, 살아 숨 쉬네 제 딸이 맞나 봐요 어이 로부야, 조금만 기다려 나이 뀨 조금만 기다려 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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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박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제가 덜했네요 저는 되게 나긋나긋하고 상냥한 거 잘 하는데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맞아요 지금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떠요 우리요 그럴 때요 떠요 뭐예요 떠요 떠요 나도 몰라 떠요 저 밖에서 타고 있길래 응 왜 이렇게 밖에서 타고 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잘 안 나요 아, 대박 우와, 눈을 깨지 않네 너무 잘 안 나요 너무 잘 안 나요 고마워 로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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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 엄마 그래 좀 쉬자, 쉴까? 네 인사할까? 알았어, 아이고 엄마 머리 어머머머, 얘 봐, 얘 봐 어머머머, 얘 봐, 얘 봐, 얘 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엄마 나 많이 쳤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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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떠요 어머머, 그럴 때요 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로브 안고 있는 거 진짜 모습 새로워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선생님의 나는 조금 이제 적응이 되는데 진짜요? 우리가 원래 엄청 또 힙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애기 있어도 얼마나 힙하게 하려면 내가 힙하게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만삭 때에도 진짜 멋있었잖아요 많이 신경 쓰고 다녔어요 네 다리 러브만 달래 줄 때 이렇게 안달래 주고 댄서 엄마이기 때문에 반응이 오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한다 좋아해요 저희 좋아하나 하는 지카 방식이 다르지 흥이 다른데요 한 번 맞으면 좋죠 언니 러브 가지고 계실 때 솔로 쇼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만석이실 때 와 만삭대 맞아요 공연을 원래 그때도 약간 고민 조금 하다가 그럼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또 언제 지금 아니면 러브랑 같이 언제 그렇게 춤춰 맞아요 한몸으로 우리가 둘이 팀인 거잖아 한몸인 거 아니잖아 진짜 작품을 만들었네 러브랑 같이 저 때 안 힘드셨어요? 근데 엄청 힘들진 않았고 저런 순간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되게 스스로 감동하면서 공연을 저거 자체가 진짜 예술인 거죠 진짜 뭐 있었어요? 그 나이 때 맞는 춤이 있어 근데 그 얘기는 내가 20대 때 건강하고 힘이 넘쳤을 때는 내 춤을 보잖아 노련미가 없고 다 힘으로만 쳐 근데 한 서른이 되고 이제 뭐 내가 임신을 해서 그때 무대에서 춘 춤도 그때의 내 춤인 거잖아 임신을 한 내 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몸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게 다 내 춤인 거고 그게 다 내 인생인 거잖아 어쨌든 20대 때 패기와 힘으로 무대를 누볐다면 만삭 때는 또 태동을 비트삼아 무대를 즐겼다는 허니제이씨 그런 연락도 많이 해보았고 한참 커리어가 이제 막 쌓이고 좋을 때인데 뭐 왜 그러냐 이런 연락도 막 오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저는 애기를 낳는다고 해서 제가 춤을 못 출 이유는 없거든요 댄서로서의 저의 어떤 컨디션을 복구하는 데 집중은 했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출산하고도 100일 만에 화려하게 복귀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를 또 증명해 보이고 싶기도 했어요 에이